존경하는 의정부의 시민 여러분,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? 정말 소상공인이 울고 있습니다.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.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장수봉입니다. 장수봉은 삼성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경영과 경제를 배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을 또 익혔습니다. 저는 행정과 그리고 경영을 결합해서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제게 힘을 주십시오. 제가 반드시 의정부에 기업을 유치해서 파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의정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